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 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에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시의 주장이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시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 3억 7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 0.73%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 범위까지 훨씬 벗어나는 여론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명시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 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응답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도록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이를 높여야 한다 외부로 유출하는 거라며 노골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로 시대의 사기이라도 작당한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 라고 하는 통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미래한국연구소 전직 소장의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될 거라는 말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뜻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조작, 노골적인 공천개입, 채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화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 돼지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기재위 종감에선 김건희 게이트 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30조 세수 펑크와 경제 폭망에 대해 추궁하고 민생대책을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경기 회복은 요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제발 민주당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정보의 국감에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체와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전쟁조장 위협 등을 캐묻겠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선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